청룡 청룡이다 청룡 저 멧돼지는 약간 페이크 같은데 청룡 이런 항아리도 한번 차에 주작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어? 아버지 도복 흠? 이 동기는... 하주키의 지가 널이끓고 있어. 혹시... 아버지의... 뭐지? 쳐졌다. 청산이 보내주신 봐도 똑같은 모양이다. 이건... 虎의 애다. 눈에 4개가 들어있다. 뭔가를 붙여줄게. 이 봐도 동기의 밑에 있는 봐도 근데 가끔... 그거에 따라서 남쪽이 백호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단 남 백호? 안 맞냐? 이게 다 사신 방향이 그때그때 다르잖아. 안 맞냐? 자. 오케이. 부처님한테... 부처님한테 뭐하는 짓거리야. 자, 남주작. 조금빙을 자, 남주작. 카드가 없어진 소리가 있어. 예... 어... 어... 어, 힘들어. 9. 10. 10. 11. 10. 10. 10. 10. 10. 10. 빤빼빤빤빰빤빰 빤빤빤빰 빰빤빰 빰빤빰 빰빤 빰빤빤빰 빰빤빤빰 빰빤빤빤빤빤빤빵 오늘 안에 왠지 못 끝낼 것 같은 아주 강렬한 기분이 빰빤빤빰 편의성이 너무 거지같아 진짜 아무리 옛날 게임이라지만 아니 야 뭐야 잠깐 노인 우성장권 설마 어 뭐지 이 아저씨 어디서 많이 봤는데 다른 게임에서 그리고 이새끼야 너 사람이 바깥에 있는데 씨바 왜 안 나왔어 이 개새끼야 사람 욕나게 만들래 사람이 바깥에서 기척이 있으면 누구세요 라고 하고 그거라도 어 그거 그 말이라도 한번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양아시 새끼네 이거 사람 돌아다니는 거 바깥에서 다 들렸을 텐데 아니 잠깐만 세상에 어떻게 어떻게 왔지 그걸 어떻게 넘어왔지 어 나도 모르게 또 욕해버렸잖아 어 잠깐만 야 여기 10층이야 어이 세상에 살다니 다른 빌딩 옥상으로 떨어졌나 보죠, 한 4, 5층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안 아프냐? 무릎 안 나가냐?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뭐야 이거 또 색깔 왜이래 이벤트 전수인가? 총 없냐 총? 아니 엄덕삼어 쉉! 역시 나를 못 잊고 나를 만나러 왔구려 알겠어 모든 걸 포기하고 복 쓰고 나발이고 당신과 살겠어 우리 같이 삽시다 살아봅시다 시작해봅시다 우리 오늘부터 일일 왜 갑자기 갑자기 또 성당이야 아니 결혼하자고 성당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 봐봐 아니요 아니요 주웨이 주웨이? 꽝 쳐네 아니 수녀님 수녀님은 또 왜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은혜와 이웃이가 다행히 있습니다. 은혜? 한이? 형님. 형님은 이곳에 태어났습니다. 응? 응? 형님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형님은 지금 너희들과,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열기쯤 오면 이제 그 사도로 빠진, 오빠가 누군지 대충 각이 나오는데, 아... 각이 안설 수가 없어, 이거. 잡아, 빨리 수영이. 슈잉이 잡아. 잡으라고. 잡고 결혼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 둘이서. 쓸데없이 복수 이거 뭐, 복수한다고 뭐, 죽은 사람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몇십억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곳은? 흑선로입니다. 흑선로? 응. 렌가 아지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응. 알겠습니다. 아, 네. 재미있게 시청하셨습니... 관전하셨습니까? 관람하셨습니까? 하... 그렇군요. 하지만 하즈키가, 흑선로. 그래요? 아니, 쟤는 도막친 주제에 이 새끼가, 이거. 슈겐닷의 입장은 알았다. 어딘데? 흑선로. 흑선로. 아니, 그러면 황천이 형한테 잡혀갔으면, 당연히 황천의 빌딩으로 끌려간 거 아니야. 그 황천의 빌딩 어디있냐를 물어보는 거지, 이 새끼. 어이, 조이야. 나 자꾸 실망시킬래? 황천이 형한테 잡혀갔으면, 당연히 황천의 빌딩에 있겠지. 대체 왜... 정확히 그 빌딩이 어느 곳에 잡혀있냐. 이걸 원하는 거 아니야. 이걸 원하는 거 아니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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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원하는 거 아니야? 안. 안. 저는 역할을 못 들여줄게. 근데.. 멍청해, 멍청해! 지난만 한 명은 이 사람은 제거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나라가 필요한데 그래도 우리 남아도 지속할 수 없지? inson, 내 영혼을 좀 더 좋아해. 이리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есть!? 내가 그 길을 든다. 제 남자라면 알게 되잖아. 나도 또 확인하시고, 연락은 차반진다. 아! 그 이상 어 Carbon. 그... 같은 식으로? 어이 갑자기 댓글로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풀메타패닉 보고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 영상 보고 저 게임 안 샀어요 라고 하는 그래요 그게 제 그걸 보시고 다른 재밌는 게임을 사시면 됩니다 이럴 때 보람을 느낀다 다른 재밌는 게임들이 많으니까 아니 솔직히 나도 게임 스트리머로서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을 하고서 안 산다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 그래도 재밌으면 사는 게 아무래도 또 좋지 나도 게임이 많이 팔려야 나도 그만큼 또 그걸 어드벤티지로 또 가 있으니까 근데 풀메탈패닉 같은 게임이면 그거 대신에 다른 재밌는 게임들이 많으니까 다른 게임을 사시면 됩니다 다른 극잡고 제대로 만든 게임들 아니 그 풀메탈패닉은 솔직히 재미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성의가 없냐 없냐 이 문제라서 다른 길을 찾자 다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든가 흠 여기도 막혔고 흠 여기도 막혔고 흠 흠 뭐 자기들이 좋다는데 뭐 어쩌겠어 그냐 지구가 다 막혀 있어서 그래 이는 또 이렇게 타크 서클이 심해 김수영씨인가 음 오오 레드 정말? 다른 곳도 있었어 정말? 합포를 쏟아라 아, 이런 곳에 있어도 랩이 없네 다른 방법을 찾아라 너와는 관계가 없네 헉 또 얘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 얘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흠 자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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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벤트씨 역시 문차일드 빌딩 503호 자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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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503호는 음... 음... 뭐 그럴 수도 있죠 자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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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는데 이... 구룡성체의 비선실세가 기다리고 있으며 어마어마하겠구만 어마어마하겠구만 시대를 예언했던 게임 하지만... 그래요 이 쉠무야말로 시대를 예언했던 게임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의 미래는 예언하지 못했던 게임 쉠무 아, 다가운 일입니다 자, 여기네요 자, 503호 하이라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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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좀 키고 사세요 전기세 나왔죠? 얼마나 나온다고 아, 근데 이렇게 촘촘하게 전기시설이 돼있었을까? 원래 구룡성에? 왠지 촛불 같은 거 키고 살았을 거 같은데 느낌으로는 누구십니까? 설마 막 후쿠형같이 전작에 나왔던 아는 사람인 거 아니야? 불은 키고요 잘 보이지도 않구만 뭐야, 항석봉이야? 하하하하 누가 보면 굽을 추는 줄 알겠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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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면 굽을 추는 줄 알겠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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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마 이벤트일거에요 아니 그러면 눈에 의존하라면 어떻게 해 그놈의 조바심 ㄴㄴㄴㄴㄴㄴ 단 맞아 闇으로 눈에 가르쳐두는 나를 비교해 ARM의 눈 내 눈에 가르쳐 내 눈에 가르쳐 내 눈에 가르쳐 마음의 눈 우입주에서 겁나 많이 쓰는 그거 아니야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추라고 아니 이거 십자키로 아날로그 무통무? 청경 특수기술 청경 수전에 완료했어? 뭘 완료해? 어? 잠깐 이건 이거 하시던 분 아니야 그래 자기 눈 눈 안 보인다던 이와오殿의 아버지 아버지 아님? 아님? 20년 전에 이와오殿이 여기 여기 아버지? 이와오殿은 중국의 문화에 이와오殿의 아버지 이와오殿의 이와오殿이 이와오殿의 이외이 다신 이외이 그 란띠이라는男에게... 그루사렛아... 그루사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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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그루사렛아 그루사렛아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가 진짜 취약체 였다는게 되는데 얘들 말 들어보면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닌데 초반에 어이없을 정도로 당했잖아요 얘들 말 들어보면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닌데 거의 뭐 일부러 죽었다고 볼 정도로 주겐탈인 사람은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주겐탈은 지금 고오텐로에 가려져 있습니다 고오텐로에 가려져서 고오텐의 아지트 신입할 방법은 있습니까? 그런 게 있을까? 뭐? 문방범? 뭐죠? 이 남자는? 이 남자는? 구오텐로에 가려져 스카우트? 스카우트? 그 사람은 시유 문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경을 하자 그 사람에게 구경을 하자면 구경을 하자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사람으로 뛰어난 다가 아우 매우 용구가치스러운 시추에이션이다 스카우트 뭐 까봐야죠 뭐 어쩌겠어 해야지 뭐 내년에 8월에 나올 수 있을지도 솔직히 이게 게임 구상 중에 3,4,5장? 6장 정도까지라서 당연히 길 수 밖에 없죠 흠 저 여기 너무 대놓고 보이는데 콩이야 이름이? 양고머리도 사이채니 트랍도 대구하시 서로 수두대 시도매다 어리석 구라야 도전한다 어이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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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엮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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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왼쪽은 좌석입니다. 왼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끝! 아마 계속 싸우다보면 그렇겠죠 자 이제 다음 아마 이게 파고들기용으로 있겠죠 애들 용거같이처럼 용거같이도 투기장 같은 거 있으니까 자 여기다 소룡정원 자 여기도 그래 싸움이 있어 아이징 으아 으아 자, 이 마, 분엥은 동땡의 권법입니다. 중국 권법의 공통 기술, 카케, 을 사용하여 상대의 공격을 과략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피양 스타일.